메르스 여파로 연기됐던 각종 행사가 재개되는 등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잠정 연기에 들어갔던 시민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재개합니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지역사회 소비심리 위축과 시민 불안심리 가중에 따른 경기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전지역 자치구도 메르스로 연기했던 행사나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최근까지 휴강했던 취업훈련 강의를 재개했고 유성구도 휴강했던 고입 검정고시반과 선배 멘토 교실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중구도 일부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는 공연 현장마다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 관람객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